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? 일단 발라드를 부르는데도 호응이 약간 휘파람 있죠? 그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약간 뿔뿔이 이걸 계속해 주세요 힙합이... 발라드를 하는데? 저희가 발라드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Give me a call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베이비 베이비 그것도 본토마로 외국인분들이 저희는 베이비 베이비 이렇게 하거든요? 근데 그거 약간 베이비 베이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아 떼창이 좀 다른구나 느낌이 뭔가 그루브가 조금 약간 네 영어 가사가 그런 거였는데 아니 저는 이 두 분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봤어요 아 헬스장? 어 헬스장에서 봤어요 근데 정말 핑크 색깔 아령을 열심히 들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진짜 어 막 그걸 어떻게든 찍었어야 되는데 참 그 장면을 놓쳐가지고 제가 아니 항상 뭐 매일 아침 먹듯이 그냥 웨이트를 하거든요 항상 습관처럼 근데 민경씨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근데 너무 창피한 게 자꾸 자꾸 이렇게 제일 근처로 와가지고 파이팅! 파이팅! 왜 그런 짓을 하고 가요 창피하게 아니 너무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가녀린 그 팔과 그 가녀린...